너희는 나희는 저게? 뭐야 저게? 영혼 같아 영혼 대몬리처럼 나오는데? 나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다 웃어봐줘요 웃겨 안되면 이렇게 참가하고 기다려봐요 근데 줌은 안 꺼지니? 재밌다 이런 촬영이면 24시간 할 수 있어 여름이 24시간 한대요 여름 24시간 한답니다 와 이런 소리는 또 기가 막히게 듣네 가원님 어떻게 쇼파가 다 맞춰요 여기 누구누처럼 하려 그러죠 수빈 언니 좋아하지마 나 보여? 저게 뭐야? 수빈이 큰 집안아 저게 뭐야? 안녕 이거 우리 종종 하자 재밌다 왜 저러는 거야? 저게 뭐야? 사라 언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수빈 언니 이제 봤어 자꾸 없어져 언니 배경하지 마요 아니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아 그거 여러분 주말 때 머리 묶지 마세요 인식을 못 하니까 다영이는 너네 집안에 다영이는 파묻혀 있네 소파에 아니 저거 배경이였어? 어 배경이래 나 어디서 찍은 거야? 수빈 언니 이렇게 할게요 수빈 언니 나 그렇게 하자 너무 웃기다 내 목소리 들려? 들려요 연정이는 화면이 꺼졌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어? 열 명 뜨네 이제 여러분 브이 한 번만 해주세요 수빈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나 안 나오잖아 왜 찍어? 안녕 우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줌에 처음 들어온 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수빈 언니 안녕 얘들아 이거 말하는 대로 보여지 되게 신기하다 안녕 찍어봐 귀여워 조용히 하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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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기 탈출 남자 1 안녕하세요 스토어 슉 은사야다 안녕 난 여름 안녕 난 다영이 난 난 정이 인도네시아 사람이다 여기 연정이 왜 이렇게 뽀샤시하게 나와?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뽀샤시한 거야 자 저희가 시계 여보세요 시국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모여봤는데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엇이죠? 뭐라고요? 게임 게임 뭐하죠? 뭐하라고요? 텔레폰? 게임해요 우리 무슨 게임이지? 그림 그리기 배고파 배고파 오늘 수우파 하는 날이야 수우파 나온다고 오늘? 수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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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이야 화요일과 수우파 수우파 근데 이거 질문 줌하면서 야 이거 nutzen 1명 뭐예요? 핰 저 질문할게요 이를 줌하면서 노트북으로inh sus 비주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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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은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어 핸드폰도 안 보여요 야 멋진 별명 누구냐? 언니 아니야 아니 이게 맞는 거지? 멋진 별명이 뭐예요? 전 거 같아요 아 괜찮네요 알겠지 언니 다시 할게요 아이고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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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뭔데? 쓰면 돼! 어? 아 집게사장! 뭔 말이야? 이게 뭐예요? 썬네 딱 쓰고 싶은 대로? 어? 무슨 말이야? 뭐하면 돼요? 그림 그리라는데 뭐하면 돼요? 이거 뭐해? 이거 뭐 아 어려워 망했다 와 이거 어떻게 그려? 아니 이거 왜 뭐야?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아니 그렸는데 완료가 안 되겠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라고? 뭐야 이게? 아 사람이 알아보게 그려야지 묘사를 입력하라는 게 뭐예요? 답을 맞추라고 지금 바나나 먹고 있는 사람 누구냐? 이 하트 그린 사람 누구야? 야 SEMI가 뭐야? 어? 뭐야? 수민 언니가 내가 받았나? 과가? 과기? 아 잠깐만 SEMI 박수기 아 둘이 진짜 못 그려 누구야 이거 진짜 오바다 잠깐 바나나 먹고 있는 사람 누군데 아 오리 누구냐 오리 뭐? 넘어갔어 저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넘어갔는데 그냥 해요? 이게 뭐야? 뭘 그리라는 거야? 아 난 너무 쉬운다 이거 아니 바나나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근데 문제를 이해 못 하면 어떡하죠? 이게 파우스로 창에서 때리쳐와 이해 못 하려고 근데 이거 컨텐츠 날라갈 거 같아요 아 내보내야 돼 아니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아 우리가 몸으로 말해요 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말해요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맞아요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쓰는 거 같아요 그림 그리고 맞추고 하면 돼 은서야 나 안 보고 싶었어? 아니 지금 여기서 왜 연애질이야? 나 안 보고 싶었어 아 나 왜 넘어갔어 왜 넘어갔어 뭐야 이게 아니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림 너무 웃겨 나 진짜 잘 그렸다 야 나 진짜 못 그렸다 누구냐 이거 야 스머프 어떻게 생겼더라 가라 야 스머프 진짜 어떻게 생겼더라 여름에 여름에 남집사님 그리라고? 남집사님 많이 말하면 어떡해! 남집사님 감사합니다. 남집사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남집사님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남집사님 안물, 앙궁. 남집사님 어렵다, 어려워. 남집사님 나 잘 그렸어. 어떡해? 남집사님 이번엔 진짜 잘 그렸어. 남집사님 나 이번 거 진짜 잘 그렸다고! 남집사님 나도 이번에 진짜 잘 그렸어. 남집사님 나도 잘 그렸어. 남집사님 이거 진짜 맞힐 수 있어. 남집사님 내 거 이번에 민재도 쉬워. 남집사님 보여줘봐. 남집사님 제주도 누구냐 제주도. 남집사님 제주도 누가? 남집사님 초등학교 3학년 섞여있는 거 같아요. 남집사님 그림 실력이. 남집사님 심각해. 남집사님 이게 뭐야? 남집사님 뭐야 이게? 남집사님 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 남집사님 이게 뭐야? 남집사님 그냥 해! 남집사님 이게 뭐야? 남집사님 내 거는 진짜 모르면 바보다. 남집사님 모르면 간첩이다. 남집사님 야 간.. 남집사님 진짜 잘 썼어. 남집사님 간첩이 될 거 같아 방송에? 남집사님 되지 않나? 남집사님 네? 남집사님 다영아 미안해. 남집사님 왜 사랑의 불시착도 간첩 얘기잖아. 남집사님 다영아 정말 미안해. 남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 남집사님 아 이게 뭐야. 남집사님 나 진짜 잘 그렸다 이번 거. 남집사님 내 그림 받은 사람 보인이 시끄러운 거. 남집사님 내가 자화장 그렸는데 내 그림 받은 사람. 남집사님 나 정답 쓰는 건지 몰랐어. 남집사님 정답 안 썼는데. 남집사님 이거 너무 어렵다. 남집사님 여름아 열모 좀 잠깐 보이면 돼? 남집사님 열모 안 돼요. 남집사님 자. 남집사님 열모 어떻게 생겼지? 남집사님 어? 남집사님 오래 걸리네 다들? 남집사님 어 나 지금 좀 잘 그렸다. 남집사님 마지막 아닌가? 남집사님 눈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남집사님 내 본격 게임 하자. 남집사님 연습 그만하고? 남집사님 본격 게임 하자. 남집사님 너야? 남집사님 너야? 남집사님 결과. 남집사님 안녕하세요 왜 쓴 거야? 남집사님 그런 거 없었는데? 남집사님 다른 거 없었어. 남집사님 이거 어떻게 맞춰? 남집사님 저거래. 남집사님 우와 야 잘 그렸다. 남집사님 아니 엑시 언니 그림책 귀여워. 남집사님 그리.. 남집사님 그리다가 다 못 그렸어. 남집사님 스모프라. 남집사 스모프라. 남집사 엥? 남집사 엥? 남집사 뭔지 몰랐어. 남집사 그래서 이게 나왔어. 남집사 그림책에 나온 거 그랬어. 남집사 야 나랑 똑같이 그렸어. 남집사 맞췄다. 남집사 나랑 똑같이 그렸어. 남집사 어 뭐야. 남집사 나 맞춘 거잖아. 남집사 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남집사 에이. 남집사 허리 뭡니까 허리. 남집사 바나나. 남집사 아 바나나. 남집사 바나나 먹는 사람 누구냐고 그랬잖아. 남집사 어떻게 알았어 바나나를? 남집사 옆에 바나나 있잖아. 남집사 꼬깔이 없는 바나나. 남집사 아 이런 거였어. 남집사 야 이거. 남집사 아 그래서 임달이 나온 거야. 남집사 아 내가 방구 은석과 아니다. 남집사 아니야. 남집사 아 그래? 남집사 난 임달과 그릴 거야. 남집사 아니 다영인 줄 알았지. 남집사 야 우주가 그린 거네. 남집사 우주 진짜 잘 그린 거야. 남집사 너무 잘 그린다. 남집사 우주 너무 잘 그린다. 남집사 야 여름아이가 내가 그린 거야. 남집사 아 진짜 잘 그렸어 언니. 남집사 우주 제가 그린 거 아니야. 남집사 제주도가 뭐야? 남집사 아 진짜. 남집사 열무가 순식간에 제주도가 됐네. 남집사 아니 왜 제주도가 그려? 남집사 야 여름아 너 무슨 거인 거 그냥. 남집사 뭐야 저게. 남집사 아니 이거 잘못을 먹어. 남집사 나 이걸 못 맞추냐? 남집사 지도 왜 이렇게 잘 그렸어? 남집사 똑같이 그렸어. 남집사 내가 이거 못 맞추냐? 남집사 쪼꼬미 같은 남이네 이거. 남집사 이걸 못 맞추냐? 남집사 셀카 멜리티 조명. 남집사 뭐야 이게. 남집사 쪼꼬미 같아. 남집사 뭐? 남집사 발을 향해 짓는 게? 남집사 난 바나나인 줄 적었거든. 남집사 살들겼다. 남집사 귀여운데? 남집사 귤벅는 게. 남집사 이거 여름이 없게 모르네. 남집사 아니. 남집사 아니 내게 언니한테 간 줄 알았어. 남집사 여름인데 왜. 남집사 여름이. 남집사 여름이. 남집사 아니 내 코 왜 저래. 남집사 내 코 벗어 나리냐고. 나 다 이들었지? 진짜 잘 그렸다 제주도 정말 좋아하시네 박수빈 왜 자꾸 제주도야 제주도 가고 싶나봐 나 이거 진짜 잘 그렸어 여러분 내가 코로 뭐라 할게 아니었다 입술 좀 봐 꼬북침? 꼬북침? 꼬북침 뭐야? 아니 이건 남자잖아 이거 진짜 대충 그렸다 나 맞췄어 나 맞췄어 맞췄어? 나 맞췄어 엑시인의 코를 엑시인의 코를 아 웃겨 아니 머리가 생각인답이야 머리 뭐야? 머리톱이 많잖아 잘 그렸어 엑시인이 헤어스타일 잘 살렸다 연정아 reinforce 엑시인의 코를 잘 살렸다 머리 아 재밌다 소질 있어 봐 소질 있어 가로 targets 아 뭐하지.. 근데 여러분 요즘 쉽게 내자 멤버에 관련된 거 이열월음 코 이런거 적기만 해봐 나 웃긴게 생각이 안 나 나도 나도 생각이 안 나 그거 아무거나 썼어 그냥 아 나 못 썼어! 아 어려워! 에이 누구냐? 나도 못 썼어! 어 근데 여러분 걔가 누구냐 은서 어디가 없어? 아 은서 있구나 아 그게 아 누구냐 이거 다 너 다 했구만 뭐야 이게? 쭈코미들 중에 포니테일 했던 있는 사람 포니테일 자기 담당이었던 사람 수빈언니가 그랬어 아니야 진짜 그게 꼭 쪼코미가 아닐 수도 있어 어 뭐 그렸어? 못 썼어 못 썼는데 액션이 짜증내요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 다영아 미안해 고의가 아니야 우리 이상한 거 했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열심히 했는데 안되네 지금 내 얼굴 가지고 장난치는 그래 미안해 최선을 다했어 우리 너무 과몰입하는데 지금? 욕심 생겨서 그래 어 말이 없어 말이 빨리 그리러 배고파 배고파 다영아 언니 어? 김치찌개 먹자 누가 선정적인 그림 그렸는데 괜찮은 건가? 너무 빠르다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 난 시간이 남아돌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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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였어? 못 지워 이거? 어? 나 게임 나갔는데 어떡해? 안녕히 가세요 어 이미 이 방에서 플레이하고 있대 그게 뭐 나 빼고 잘해라 나 언제 돌아갈 수 있어 아니 여름아 왜 나갔어? 아니 갑자기 나가줬어요 에? MC바 나 응? MC바 너 심심하겠다 이거 하는 동안 괜찮아 아 너무 어렵봐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해결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결해 아 나 잘 그리고 있었는데 과몰입하고 있어 지금 밖에 비우나 어렵다 응 어디라 라면 먹으면서 하고싶어 에? 이거 수갑을 그려도 돼? 어? 누가 수갑을 그렸어? 이 신성아 누수소녀한테 회의해 수갑을 알아보다 아니 다영이 너 그렇게 많아 봐 루다언니가 그랬네 다들 나 빼고 재밌어 응 응 당황해 와 한 명도 안 빼고 대답하는 거 봐 이럴 때 불죽발 꼭 먹어 봐 맛있어 아 나도 고르고 싶어 멤버에 관련된 거 쓰는 거 아니었어? 아닌 거 같아 멤버랑 관련된 게 너무 많은데 헐 나 나갔다 아아 덩치 덩치 시시 왜 안 맞아? 아 됐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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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지금 배정 들렀어 여름아 다시 들어가면 들어갔는데 응? 나 들어갔는데 게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 근데 못 들어가 여름아 여름아 라라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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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능강이 뭐야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알았어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일을 안 Hakuga 나오다 차가워 라라리라라 김지연이 더블랙 머리잖아! 다 포장고 있구만! 더블랙 머리가 있네! 잠시만 너 결과 보여? 아 니잖아 무슨 더블랙이야! 나도 보여줘 아 저 그림 왜 이렇게 실려 다시 들어가면 보이는데? 유성 언니 수박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 수박이 뭐야? 수박이 뭐야? 저 머리는 뭐야? 아니 나 김지연 그림 왜 이렇게 실려 저 파란색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이거 파란색 진짜 좋다 아니 지연 언니가 그린 거 백현이 머리 브릿지까지 진짜 싫어 진짜 잘 그렸어 지연 언니 오 잘 그렸어 근데 파리라 칼이야 죄송 Deal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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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영이는 여객이가 트레이드 smaller 소LAUGHS ि 와우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이지추는 더블랙 아 나 이거 담보리나 보다 나 이거 못봤어 아 진짜 싫어 되게 간단하게 잘 그린다 딱 알아볼 거 같아 근데 더블랙 너무 약간 아 귀걸이 뭐야 김현정 언니 김현정 언니 타연아 이게 뭐야 아!! 아수! 야! 수빈아 왜 이렇게 그렸어? 화생이려91래 아니 수빈아 언니 머리를 왜 이렇게 그려논거야 그거는 다 vå니 나 이거 맞췄어 나 이거 못봤어 언니 코 안걸잖아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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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거 같아 오! 맞췄네! 오! 맞췄네! 아니 액시언니 그림 잘 그려 그래 나는 눈 뜨고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나 그림에 소질이 있나봐 나는 이거 이건 줄 알았어 잠자는 했다 아 나 이거 다 못 쳤어 아... 이래서 코가 나왔구나 맞출 것 같은데? 아 웃겨 죽겠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영아 누구 거야? 누구 코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언니 아 루다 언니 이거 너무 이게 루다 떼지 뭐야 주주 몇 번 나오는 거야 주주 왜 이렇게 좋아해 제일 쉽잖아 주주야 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줬어 루다 언니 두 포장이 나왔어 할만하네 머리만 되고 싶은 루다 언니는 뭐야? 못할 부럽다 부러워하는 보나 언니를 보나 언니 쪼꼬미 하고싶지 하고싶다 보나 형 시비 보면서 보고있어 아 하고싶다 여러분 주주가 어떻게 이기되냐 에? 에? 나 가졌어 나 진짜 잘 그랬어 나 진짜 잘 그랬어 나 진짜 잘 그랬어 나 잘 그랬어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엑시치료다 나갔어 아 대박이다 계속 나오게 이렇게까지 간거야 정신없어 야 그때 땀때로 머리 너무한거 아니냐 아 이제서 나왔구나 이런거 해도 되는거야? 이거 해도 돼? 상처받는거 아니지? 아 시간이 너무 남는다 내꺼 너무 어려워 추수정 표정 봐 왜? 넌 내 세상 다 산 표정인데 아 너 안보여 지금 우리가? 응 어 안보여 그니까 핸드폰으로 하면 말하는 사람걸로 넘어가 나? 아 어? 나는 지금 다 보여 아 이걸 재원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아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고 아니 그림이 아무것도 안뜨는데 아 그림 못봤어 어떡해 아 그림 뭔데 아무것도 안떠 그림 지나간거야 우리가 너 빨리 눌러가지고 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아 나 어떡해 나 못봤어 방금 지나갔는데 어떡해 그거 넘겨야지 에이 아 우리 졸릴 시간인가 봐 응 아 이게 대기타 너무 길어 지금? 지금 여섯시인데 졸릴 시간이야 난 아직도 화창한걸? 난 아직도 아침인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서로 그린건데 계속 뭐야 이게 뭘 그린거야 어렵다 빨리 넘어가 수빈언니 핫폼한다 여러분 수빈언니 쌩얼이에요? 여기 지금 색깔 남겨주지 않아? 아니네 쌩얼이네 부러워 에이 뭐라도 갈락했지 쌩얼이야 뭐라도 갈락했지 쌩얼이야? 쌩얼이야 쌩얼 대박 하네 하품했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장난? 수빈언니 마스카라까지 다 했는데 이게 뭐야? 다야가 나왔는데 괜찮은거야? 나도 다야가 들었어 아 모르겠다 그림 외워지지도 않네 그니까 그림 외워지지도 않아 이거 오래 본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야 나 지금 음표만 몇 개를 그리던거야 지금 안녕 우정 인식love 하하 아이 형 라이칼 rá 혜정도 10이라고 생각해 혜정도 10이 거는 거지 혜정도 내가 같이 치킨 안 먹어줬다고 지금 10이 거는 거지 혜정도 액션이 오늘 치킨 꿀? 혜정도 안 먹을 뻔했어 혜정도 다행히 너 뭐 좀 물어? 혜정도 다행히 너 뭐 좀 물어? 혜정도 화면 왜 바뀌는 거야? 혜정도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야 혜정도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야 혜정도 아닌데 혜정도 나 얼굴 계속 보려고 내가 계속 말하면 혜정도 나 혜정아 너 얼굴 행복 전도사 같아 혜정도 나 지금 화면에 네 얼굴이 제일 많이 나와 네가 하도 말해갖고 혜정도 말 한 번만 할게 혜정도 내 머리 좀 바르켜으로 그려주면 안 돼? 혜정도 아니 그게 너무 혜정도 태어나기 쉬워가지고 혜정도 내가 매일 쉬워 혜정도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은다고 혜정도 내 눈대로 지금 다시 맡겼는데 누구야 이거? 혜정도 나 엑시 언니가 뭐 말하는지 알 것 같아 혜정도 아니 진짜 이걸 너무 하잖아 혜정은 언니 트레이드 마크예요 혜정은 해그리드 해 왜 해그리드를 그려놔다 혜정은 해그리즈는 아니고 혜정은 너의 특징이야 특징 혜정은 나 나가졌어 혜정은 나 나가졌어 혜정은 다시 나가졌어 혜정은 나 나가졌어 혜정은 다시 들어오라고 혜정은 다시 안 들어가졌어 혜정은 다시 들어가져 혜정은 나 화 많이 났네 혜정은 절대 들어가져 혜정은 너무 웃겨 어떻게 해 혜정은 금미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 혜정은 아까 하늘에 잃지 마세요 여러분 혜정은 하늘에 잃지 마세요 여러분 혜정은 여러분 떴어 혜정은 좋아 쵸sin우 뭐 ende. 쵸sin우 뭐 굳이야. 쵸sin우는 한 입은 네베먹네 쟤. 쵸sin우 찍는 네베먹고있어. 쵸sin우는 네베먹고있어. 쵸sin우는 네베먹고있어. 쵸sin우 이게 뭐야. 쵸sin우 누가 노래 틀었냐. 쵸sin우 아 소라언니 노래 부려도 돼. 쵸sin우 미안한데. 쵸sin우 지루해가지고 노래 연습하나봐. 쵸sin우 노래 연습. 쵸sin우 지루해서 노래 연습한대. 쵸sin우 아 미안해. 쵸sin우 진짜로? 쵸sin우 뒤에 적도 라이브로. 쵸sin우 어 진짜 언니. 어? 배고파? 나 아까 마라탕 먹고 싶어 너랑 안 먹는데 너랑 나도 안 먹는데 아직 배가 안 고파 이게 진짜 간단한 그림인데도 기억이 안 나네 아 뭐야? 그 마른 즉슨 언니가 희난 희난이 고실라다 그 마른 즉슨 언니가 희난 희난이 고실라다 아니 나 애키 언니 그만 그리고 싶어 액시가 많이 나왔어 지금 아 나 지금 네 번째 그려 그래 액시 언니 좋아해 자기 많이 나와서 아 네가 뭘 알아 네가 알아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아니야? 야 비행기 꼬리가 어떻게 났더라? 나 글이라는 대로 똑같이 그렸다 비행기 꼬리 뾰족하게 아니 나랑 김치찌개 먹을 사람 없소? 아 네 그러면서 안 먹잖아 나 이번에 진짜 먹을게 안 먹으면 10만원 언니 편하게 하지마 10만원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민다영이 치킨 먹자고 저한테 전화와서 막 쪼르고 치킨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 아니다 이러면서 끊더니 잠시 썼어요 그게 뭐야 역시 아 이거 나 이거일 줄 알았다 나 이거일 줄 알았다 이거일 줄 알았어 에이씨 여기서 이제 머리 시리즈가 나오는 거야 나는 징글벨인 줄 지현 언니 은표 코에서 나와 에이씨 언니 야 디테일 아 머리가 다 왜이래? 다 코에서 나와 에이씨 아 머리가 점점 손으로 올랐네 근데 머리가 왜 이러는 거야 언니 이거 어떻게 그렸어 언니가 비담배 줘가지고 자기 머리 수답게 그린 거 봐 수답게 그렸어 자기 머리 수답게 그렸어 진짜 수답게 그렸어 자기 루다보다 많아졌어 자기 진짜 수답게 그렸어 야 이거 내 머리 아니냐 은서야 아니야 이거 그 노란색 머리 있잖아 팔색 머리 코에 뭉켜있어 야 여름이는 두 번이나 그렸네 똑같은가 어 나 계속 많이 그렸어 액션이 어? 뭐야 그림을 못 봤어 뭐야 저거 피라미드 야 라면 먹고 싶어 야 라면 먹고 싶은 사람이었어 야 라면 먹고 싶은 사람이었어 피라미드만 반항력 나온다 다 피라미드만 했을 거야 그지? 맞아 이거 피라미드만 했겠지 뭐 피라미드 꼭대기 피라미드 아 징그러워 나 똥이 된 건 아니지 아 깜짝이야 낙타를 왜 그려 뭐야? 아 낙타들 왜 저래 벌레야? 야 은서야 저 의자냐 벌레 야 벌레 같아 왕곱둥이 아 저 팔이는 뭐냐 뭐야 나한테 이런 거 안 떴어 왕곱둥이 아니야? 낙타네 그런 거 아니야? 응 어 사라진 차례인 거 같아 아름이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야 뭐 액션이 엄청 들었어 아 뭐야 이게 야 주지야 야 다영아 머리숱 너무하다 야 다영아 너무 시키보다 아이스크림은 그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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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이 뚱이냐고 뚱이 수빈아 수빈아 왜 포칼콘으로 늘 그렸어 야 미라이 미라이 저 얼굴을 통해서 계속 음표가 와 나 엑시아가 그리로는 없어 나 엑시아가 그리로는 없어 나 엑시아가 그리로는 없어 아 도나가 그리로 엑시아가 없어 머리 너무 싫어 머리 머리 와 나 이거 잘 그렸어 거꾸로 일어나서 거꾸로 아 뭐야 언니 파란 잠옷 바지 하나 있어 야 수빈아 뭐 그린 거야 나 엑시아 못 그렸어 나 엑시아 못 그렸어 아 박수빈 진짜 못 그려서 화나 수빈아 때문에 게임 진행이 안 돼요 수빈아 안 그려 수빈아 안 그려 강토 없어 강토? 나 핀 주지 말라고 나 엑시아 간체를 아 이거 하다가 왜 하품했어 아 이거 약간 아 이래서 이게 나온 거구나 어 못 알아봐서 내가 수빈아 나오나 했어 다 포적했지 여행 가자 코로나 끝나봐 수빈아 아니 수빈아 여기가? 물거지 아니야 이거? 수빈아 이거? 수빈아? 수빈아 전용기? 수빈아 전용기래 수빈아 저거 새싹비빔밥이었어? 수빈아 뭐지 수빈아 이게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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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지마 수빈아 야 다오 수빈아 수빈아 야 다오 수빈아 왜 수빈아 난 여기 이게 써진 샌드위치인 줄 알았어 아 망했네 아 뭐야 저게 야 갑자기 샌드위치 파리가 왜 나왔어? 샌드위치 비빔밥 섞여 와 나 이거 가관인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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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제였군요 새삼성해 고! 어떡해 잠깐만요 나 안 떠올라 엉덩이 어떻게 그려? 엉덩이가 왜 나와 나 미안할 사람이 많네 어머 여러분들 꺼질수도 있어요 꺼지면 되겠다 진짜 배터리가 없으니까 갑자기 제가 사라지면 제가 게임은 할게요 게임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화면만 꺼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어! 끝났다 아 잘 봤었다 정답 적는 시간은 줘야지 좋아했어 어 나 이거 맞췄어 오호 새파리라고 여름이가 그림 잘 그렸어 네 새파리 고양이 얘가 문제네 엑시가 아니야 나 맞게 했잖아 해파리 고양이 나 맞게 했잖아 장화 뭐야 장화 장화지는 고양이 하려다 싫어 진짜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아 변질그룹이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 사실 고양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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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잉 나 진짜 에잉 에잉 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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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이런 노잼이 하나씩은 있어 줘야 돼 은서답다 은서답다 은서답어 아 재밌는 게 생각이 안 낫단 말이야 야 여름아 너무 귀엽게 그렸다 발통이 왜 저래 잘 그렸지 너무 귀여워 잘 그렸지 아 잘 그렸지 아 소영아 이게 그거였어 근육 찌릿찌릿 영정아 이거 그림 진짜 너가 잘 그렸다 야 다영아 잘 그렸다 진짜 웃겨 야 네가 잘못했다 이 시연이 난리 그려놨어 은서답다 미쳤어 다영이 잘 그려 와 진짜 잘 그렸어 아 연정아 너무했잖아. 흔들흔들 뭐야? 흔들흔들? 흔들어져요? 왜 이렇게 침 튀기는 사람? 아 뭐야? 민정아 나갔어? 민정아 기침할 때 좀 맞고 아직. 우리 엉덩이가 엉덩이가 안 나? 엉덩이를 이렇게 좋아해. 아니 엉덩이가 콜벌이야? 야 콜벌이 뭐야 콜벌. 콜벌이야 콜벌. 오 마이 갓 아 나 싶어 더러운 일 더러워 끝났다 끝 끝났다 너무 놀랬어요 우정 안녕 바이 바이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쉬워 보이겠지만 이게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거의 한 두 시간 반을 찍었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2개 봐주세요 이야 비대면 게임으로 되게 적합하다 괜찮다 이거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우정아 우정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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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게요 안녕 바로 다들 나가네 안녕 루다 언니 우리 둘만 계속 있어볼까 야 나도 있거든 여름아 여름아 제가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아 근데 기장아 나는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 자 그러면 제가 엔딩 멘트를 칠게요 저희 우주소녀의 이런 재밌는 게임을 함께 통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다영이 여름이었습니다 시작 다영이 여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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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아 바이 바이